음 뭐가 더 있죠 음 생각해보면 5를 넣게 되면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있고 그죠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또 3을 써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10이 나오죠 그죠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네요 자 그렇다면 2번째 두 번째는 어 다른 예가 하나 더 퀴즈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번엔 20이에요 20을 마찬가지 홀수만 이용해서 8개의 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